유통기한이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미리 수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아니면 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색깔을 내서 빨갛게 익어가고 또한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도 많아지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가장 높이 달했을 때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...